성도님들 삶의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동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앉으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어떤 행동이십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아마 주일학교 다니실 때 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실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라는 것을 다 배우셨고 다 아시고 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대예배도 그렇고 저녁예배도 그렇고 오셔서 가장 먼저 기도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떤 감정 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또 여러 가지 배운 것 중에서 감사, 회개, 간구, 중보 기도에 뭐 이렇게 3단계, 4단계, 5단계 여러 가지 배우시고 그 형태대로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의자에 딱 앉으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책에서 보니까 그 기도에서 가장 예배에서 처음 드리는 기도에서 느끼는 감정의 대부분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일상에서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죄책감 그리고 오늘 예배에서 그 죄책감을 싹 씻고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 그것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은 아마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다 해보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좀 자주 반복하는 또 때려는 관용구처럼 쓰이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간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구체적인 죄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일주일 동안 지은 죄 하면서 모든 것을 한 대 뭉쳐갖고 쓱 넘어가려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단위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나왔지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회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배우자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계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계에 있으면 가서 배우자한테 내가 아침에 짜증내서 미안해 사과를 하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주님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알고 주는지 모르고 주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근슬쩍 구렁이 닮는 듯 모든 것이 넘어가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 없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불안당 같은 기도라고 말을 해요 안입을 자 땀 한자 무리당자 땀 흘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려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에 담긴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이 기도는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회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회계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알고 주는지 모르고 주는지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바울이 당대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핍박을 했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역 행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체포됐고 옥에 갇혔고 그 가운데 빌리포에서 온 교인들을 만났고 그 교인들을 위해서 빌리포서를 써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빌리포서를 써주는 가운데 지금 사도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가 재판을 열기를 기다리면서 재판이 열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사느냐 죽느냐 무죄석방이냐 사형선고냐 이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바울이요 바울이 그런 처지에 있는데 빌리포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통해서 영광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이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데 죽음이라면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함께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도바울이 나한테는 죽음이 더 유익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사명은 살아서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내 사역이고 내 열매다 보니까 그래서 죽는 것 이건 나한테 좋은 것인데 사는 것 이건 하나님 선교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게 사도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죽는 게 훨씬 낫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게 고달풀 망정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살겠다 이게 사도바울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 우리 조상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나 죽음 무섭지 않다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나에게는 죽음이 죽는 게 좋은 것이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올까요? 옛날에 저희 증저할머니께서 저는 어려서 4대가 함께 사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증저할머니께서 치매를 일찍 앓으셨습니다 그 시골에서는 옛날에 망령 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린 제가 위로 누나 아래로 여동생 3남매가 있는데 3남매를 모아놓고 초등학교도 가지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도 가지 않은 저희 3남매를 모아놓고 그 증저할머니께서 야 내가 죽는 게 낫냐 죽지 않는 게 낫냐 이걸 항상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죽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을 계속해서 은연 중에 저희들한테 주입을 하셨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바울은 나는 죽는 게 더 좋은데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사도바울한테는 그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냐 바로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적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피 땀 흘린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자랑할 거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한테는 더 큰 유익이다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 있게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보면은 사도바울과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흔적을 가졌는지 이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손으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다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흔적들입니다 하다하다 못해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쓰레기 취급했고 찌꺼기 취급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게 한 서기 32년경의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설을 쓴 것이 서기 56년 정도 됩니다 그 사이가 한 24년 정도 되는데요 24년 동안 고난당한 흔적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어떤 대접받았다 이런 얘기 하나 없어요 성경에는요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 다 고달픈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흔적 바울은 자신에게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곧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다 자랑할 거리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유익하고 나는 기대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처음 드렸던 말씀 주님 지난 일주일간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이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이 사도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바꿀 수 있냐면은 즉시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이 문구는요 내가 일주일 지은 죄를요 한꺼번에 몰아쳐서 뭉터기로 모아서 회개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참 바쁘죠 분주하시죠 근데 바쁘다는 말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기도를 뒤로 밀어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인지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무역이 많으므로 너의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무역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먹고 사는 일입니다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바빠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죄가 아니죠 근데 거기에만 몰두하고 더 나아가서 매몰되다 보면 그게 죄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빠지는 것 때문에 기도시게 되고 바빠지는 것 때문에 말씀과 멀어지고 분주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한테 들리지 않는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상달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죄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일주일 동안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반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즉각 즉각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좀 뻥 뚫려서 그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본인이 능력이 많아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가장 원활하게 그 통로를 뚫어넣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사랑을 갖고 사역에 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즉각 즉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과할 것도 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 구할 것도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종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이게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느냐 주일 예배에 와서 이 기도를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마쳤을 때는 자기 죄책감만 해소되는 것이 최대치겠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죄짓고, 몰아서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짓고, 몰아서 회개하고 이 모습을 보면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가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죄책감이 드는 것이죠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죄책감이 당연히 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기도도, 이런 우리의 모습도 받아주시죠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열의 은혜로 그 근거로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흔적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수한 손해본 흔적 말씀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과 헌신의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을 갖고 예배에 딱 나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자리에 그럼 어떤 기도부터 나올까요? 죄책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이런 일도 겪었고 이런 이런 흔적을 가졌습니다 기도가 그 후부터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흔적에 대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흔적들이 여기저기 나 있는데 이 흔적들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흔적들을 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거리들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대가 되고 설교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주실지 기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예배가 설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례는요 성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죽음 앞에서 죽음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도바울의 삶이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흔적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피 땀 흘릴 흔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유익하고 죽는 것이 낫고 그리스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할 말 많다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죄책감의 기도가 아니라 기대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쁨을 주실까 흔적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관객으로 참여한 중년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중년의 부부 중에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문화심리학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손을 들더니 질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요즘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자녀와 대화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대화를 시작을 해보면 별로 할 말이 없고 끝에 가서는 성적 얘기가 나오고 꼭 훈계로 대화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는 저와 대화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하나 또 반대로 질문을 역으로 던지더라고요 평소에 자녀들과 얼만큼 시간을 같이 보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거의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하는 말이 소리를 한번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인증 뭐냐면 자녀와 시간을 같이 보내봤어야지 애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뭘 좋아하고 그러니까 공통의 화제가 생기고 말할 거리도 생기고 애의 생각이 어떤지 알 수가 있지 무턱대고 대화를 하자고 앉혀놓으면 공통의 대화거리도 없고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는데 당연히 할 말이 없고 할 말이 없으면 뻔할 뻔 성적 얘기밖에 더 나오겠느냐 그리고 성적 얘기가 나오면 훈계밖에 없지 않느냐 그 아버지가 말이 막혔는지 달리 변명을 그 다음에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 흔적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말할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대화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흔적을 가졌을 때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흔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같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말씀과 단절된 삶 기도와 단절된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정한 그런 일상을 보내던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힘 썼던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달팠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쳤던 그런 흔적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 그런 예배 그리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게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예배의 공간에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다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흔적이 있습니까라는 겁니다 흔적이 있습니까 지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말할 흔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혹여나 오늘 기도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주일간 어떤 흔적을 가져왔지 이것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부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문화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의무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부원들 그리고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안에 말씀의 흔적, 기도의 흔적, 믿음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흔적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말씀의 흔적, 기도의 흔적, 믿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흔적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죠 개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흔적, 기도의 흔적, 믿음의 흔적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흔적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고 더 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교교회 성도님들 그 믿음의 흔적들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신비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것을 흔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교교회 문화부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바울이 믿음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죽음이 유익하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기대가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중교교회 문화부원들 그리고 우리 중교교회 성도들 주님 믿음의 흔적을 갖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또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힘썼던 고달팠던 그 흔적들을 갖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은혜를 더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심으로써 그 크신 하나님, 신비한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흔적을 갖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옵소서